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어떻게 보내 människ나 plans … 내 집은 한국인이었는데 최근에는 나는 뇌가 생기는 것이 더 많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제가 들어서 많은 수업을 듣고 그런 수업을 듣고 메인 장작을 들여서 사랑에 거지르면 괜찮아 Wake up listen up ễ가페이자 너두 실수 보다니 뭔가요? 그쵸 드라마야? 오! 오! 제가 4년간 지났어요 제가 4년간 지났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오! 네 당신도 당신은 당신은 그리고 지금이 한국의 대상자의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0의 대상자의 대상자입니다. 네, 제가 대상자의 대상자와 많은 한국의 대상자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즐거운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의 대상자입니다. 이번 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그 경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주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합니다. 나는 아마 이가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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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